이른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인 송파에서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 거주이전 자유의 제한 논란과 더불어서 과중한 전세금 부담전가 우려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풍선 휴가로 인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이른바 두더지 게임 같은 무능한 정책들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 또한 발표되자마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는 6월 25일 목요일에 주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21번째 대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보기 위해서 긴급현안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부의 목적을 비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번 대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때문에 정책의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누구든지 실무자, 어느 분이시든지 토론에 참여해서 이번 대책을 알기 쉽게 국민께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저희 의원실을 통해 수차례 했으나 거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정부가 뒤늦게 실수자 보호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패는 국민이 감당하게 됩니다. 이번 6.17 대책이 심각한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은 설릭은 급조책이 아니라면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이번 토론회에 당당하게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분 지분도 1분 3 chains 2unt 3 facult